묵도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죽게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오직 하나님 말씀의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교적 사명을 깨달아 성령의 힘으로 현장을 변화시키는 24제자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옴 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04편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 즉 용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시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몇 주간에 걸쳐 성경적 기도원리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강단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는 언약 기도와 기도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 앞에 잔여된 특권으로 나를 넘어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성교적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을 사는 성경적 기도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또한 소원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 붙잡은 나의 기도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 붙잡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지 아니면 세상을 살다 나에게 닥친 환경에 의한 나의 중심의 기도인지에 대해 진단하고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잡기 위해 선택한 제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발견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성경적 기도 원리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현장에 응답받는 24세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봉독해드린 10편 104편 앞부분에는 창세기 1장과 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그 공허 속에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뜻대로 운행되는 것을 보시고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의 아름답고 훌륭함을 기르고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찬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되고 창세기 1장의 이 위대한 찬양은 찬양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의 권능의 광경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파노라마적인 현상적 기록이라면 시편 104편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피조문을 돌보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한 폭의 시처럼 자연스럽고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적인 생명력의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104편의 전절을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그 은혜가 더해지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31절과 35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 적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나신 적 영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오늘 본문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여호와의 영광은 영원히 계속되며 자신의 행하신 일들로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처럼 보고 만지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일으키실 정도로 피조물에 대해서 잘 아시고 강력한 주권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3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은 인간들이 피로를 채우는 것들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지탱되고 유지되며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끊임없이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창조와 통치의 찬양이며 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복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같은 원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유익함, 인간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통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영원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깨달아 각자의 삶의 현장이 성교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반든 현장 변화의 주자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하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여기에 기록된 나의 기도는 원의대로 번역하면 나의 묵상을 의미합니다. 이 묵상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의 영광과 보존자의 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며 새기는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의 신 여호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마음의 묵상이 죽게 드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본질에 가까운 찬양의 조화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조화를 방해하는 죄인과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십니다. 우리는 악과 대적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원리가 낯선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한 청구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기획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신앙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피로와 내가 하는 일들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일들인지 한번 묵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쁘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 계획을 위한 마음의 다짐을 위해서 또 내 상황을 스스로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자질함으로 내 속을 풀고 끝내버리기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육신의 고통이 회피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그 영적 순종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자세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천지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차한 나의 피로를 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염려하여 더 가지려고 할 때 가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족을 느끼는 것은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그릇을 잘 살펴보면 더 담을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이 작아 내가 가진 것이 적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어주시는데 내가 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분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심지어 그릇을 키워 더 담아 주십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묵상이 기도가 되고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결론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을 맞추는 자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재창조의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멸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새롭게 창조될 때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지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창조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더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절정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눈앞에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 힘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현장 변화의 주도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피로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방향 맞추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질병의 공포 속에서도 1인 1교회와 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전도와 성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